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모평본이라고 수고 많았는데 많은 친구들이 논술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는 시기가 왔어. 그래서 그때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 계속 공부해온 친구들은 선생님은 크게 걱정 안 해. 그 페이스 유지하면서 자기 상황에 맞게 조금 더 하고 아니면 수능이 조금 모자랐다면 수능을 잠깐 쉬거나 아니면 조금 줄이면서 수능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기 모평이 끝나는 시기에 물론 이제 모평이 끝나서 수고도 했고 정신도 없겠지만 이때 이제 자기가 논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또 많이 하는 시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고민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단은 가장 많은 질문은요. 선생님 지금 시작하면요 늦지 않나요? 결론만 얘기할게. 본인이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시작 시기만 놓고 얘기한다면 늦진 않았어. 늦진 않았어. 하지만 그 늦지 않았다는 게 그냥 자기가 정말 조금 조금씩 일주일에 한 두 시간씩 공부해서 유의미한 실력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오해는 없도록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모평 이후 논술 시작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빠른 건 아니야. 대신 오해는 없도록 해. 하지만 늦었다. 늦었다고 볼 수는 없다. 늦진 않았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유의미한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자기가 하는 게 따라서 좀 차이는 나겠지만 그러면 한번 볼까? 선생님이 이거부터 한번 따져볼게. 1월부터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논술 실력이. 물론 그건 개인차가 있어. 그 다음에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1월부터 자기가 적당한 시간을 투자하면서 꾸준히 했던 친구들이 실력 향상을 어떻게 보이는지. 왜냐하면 실력이라는 게 이렇게 증가하진 않아.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보통 1월과 2월 단위는 보통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3월 달부터 되면은 내신 때문에 사실은 내신도 있고 학교도 가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친구들이 있어. 오케이. 근데 그때 쉬고 이런 것까지 끼진 않을게. 하지만 여기서 이제 기본기를 어느 정도 닦고 가는 거기 때문에요. 기울기는 선생님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돼. 그러다가 이제 내신 기간에는 조금 쉬니까 거의 유지가 되겠지. 까먹기 일정도는 아니고 유지가 보통 되다가 이제 이런 게 쌓이면은요. 점점점 이제 실력 붙는 것도 가속이 붙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엔 정신이 없거든. 자신감도 잃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유형 같은 거 배우고 이러다 보면요. 그다음에 논술에 대한 어떤 분석력 배우고 하다 보면 이제 슬슬 기울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다가 또 이제 6월 달에 내신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또 이게 살짝 쉬겠지. 그리고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폭발적으로 좀 실력이 늘 때가 언제냐면 여름이야. 여름은 아무래도 여름 특강 해서 수능도 자기가 어느 정도로 가는지 모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약점 같은 거 보완하면서 조금 이제 공부도 좀 효율적으로 간다고. 그다음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적으로 아 나는 이 감옥이 너무 안 올라. 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면 나는 물론 최대한 잘 보면 좋지만 이게 단기간에 안 오다 보니까 이 공부 시간을 유지 정도로 좀 줄이고 논술을 좀 더 투자해서 수능 채점을 맞춘다면 논술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 물론 논술에서 승부를 건다는 게 논술 올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없도록 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그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줄기 때문에 이때 논술도 더 많이 공부하면서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9월달까지 유지가 되는 거야. 대신 이제 이때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은 차이는 나. 이래서 저는 연세대를 준비합니다 하면 연세대 시험이 10월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더 많이 하기도 해.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시야. 예시야. 그러다가 이제 9월달 정도 되면 이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조금 차이는 나. 어떤 친구들은 저는 수능 끝나고 뭐 연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수능 끝나고 한 이틀이나 3일 후에 시험 보는 논술을 봅니다 하면 9월달까지도 7, 8, 9 또는 10월달까지도 유지를 하기도 해. 그 다음에 자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선생님이 시험 보는 학교가요. 수능 끝나고 나서 보통 일주일 후에요. 그래서 조금은 논술을 좀 9월이나 10월에는 줄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 그래서 이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학생들마다 조금은 차이는 난다. 그냥 유지 정도만 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은 이때도 피치를 올리는 친구들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보통 이제 10월이 넘어가면 한 3주 정도는 선생님도 이제 논술시라고 해. 왜? 그때는 이제 3주 정도는 수능 올인. 수능 페이스에 맞게 아예 공부하는 시간도 어때? 그렇지? 수능 공부 시간하고 이렇게 맞춰서 하잖아. 그래서 그때는 그렇다고 해서 논술실력이 그때 안 늘은 건 아니야. 왜? 자기가 이제까지 해봤던 게 있기 때문에 수능하고 논술하고 겹치는 부분은 수능 공부하면서 논술실력도 자기도 모르게 올라.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유지로 볼게. 그렇다면 이건 좀 차이는 나지만 어쨌든 이렇게 유지하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또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간다고. 왜?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 논술밖에. 오케이? 그래서 보통 가장 많이 오를 때가 이때인데 이때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어. 오르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실력 향상을 놓고 봤을 때는 모든 학생이 다 그때는 논술 공부해. 그렇잖아. 다 논술 공부하잖아.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실력 향상이 가장 많이 보이는 부분은 보통 7, 8, 9월 달이다. 이 정도. 이게 그리고 이때 하는 사람과 안 사는 사람이 실력 차가 이제 많이 나기 시작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건 그냥 가시적으로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거야. 자기가 좀 파악할 때 논술 공부로 실력을 올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조금 더 시각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잘 가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이거 정도의 차이는 좀씩 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원하는 실력이 어디냐야. 그치?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야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수능 이후에 보는데 이 정도 실력 이 정도 실력을 원한다. 근데 내가 거기를 딱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지. 오케이. 근데 내가 이제 평상시에 공부를 했지만 열심히 안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낮게 가서 이렇게 가서 파인할 때 열심히 했지만 여기서 멈춰버린다. 그러면은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높으면 불합격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물론 개인이 열심히 한 달만 영향받는 건 아니야. 분명히 그 또 학생들마다 수학에 대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것도 차이가 나. 물론 이 수학에 대한 능력은 수능 수학에 대한 것만 놓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수능 수학 대비 수류 논술도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것도 해봐야 아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수능 수학은 2등급인데 보통 1등급 수능 수학 1등급보다 잘하는 일도 있거든. 그럼 이제 그게 뭔가 자기 시험 스타일이 맞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것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런 식의 차이는 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제 6월에 시작하는 친구들이 결국 뭐냐면 그치 어 이 친구랑 비교한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지. 근데 다행히도 어때? 다행히도 아직은 그치 갭이 안 난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그 다음에 이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표준화시켜서 본다면 이 정도의 갭차면 사실 여름때 실력 또는 7, 8, 9의 실력 향상되는 거에 비하면 그 폭은 작단 말이야. 이 정도면 그치 조금은 따라잡을 여지는 있는 거지. 하지만 계속 해왔던 친구들이 공부하는 것만큼만 해서 따라잡을 확률은요. 본인의 개인적 능력이 높지 않으나는 그치 힘들 수도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어쨌든 이 친구들이 여기서 투자했던 시간을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100%는 아니더라도 꽤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거든. 근데 어쨌든 그래서 따라잡을 여지는 있다. 그래서 늦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사소하지만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몰라서 주저주저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6월에 모평 끝나고 나서 준비하는 건 늦는 건 아니다. 그치? 늦는 건 아니다. 그치만 빠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어쨌든 간에 유미한 실력을 갖출 수 있다. 대신 아쉬움은 남지. 그치? 근데 어차피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요. 반성은 하되 후에는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럼 반성은 뭐야. 그치?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거지. 내가 이 부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남은 여름 때는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하고 비슷한 페이스로 가야 돼. 공부 스타일도 비슷해야 되고요. 내용도 비슷하면서 대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돼. 그러면 남은 그 6월달 그 다음에 보통 이제 7월 중순에 여름 특강이 보통 시작하거든. 그 사이. 그럼 이제 한 40일 정도야. 그 요 40일 동안에 40일 동안에 내가 요거를 얼만큼 따라잡을 것이냐. 그 얘기를 좀 할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사실은. 자,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1학기 40일 정도 40일 동안을 논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일단은 그걸 선생님이 여기서 또 풀어내면 그것만 가지고 20분, 30분 걸려. 테스트 길면 안 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짧게 대신 팁을 먼저 얘기할게. 선생님 그 논술 미니 설명회가 되어 있는데 얘가 넘버 7이잖아. 그치. 넘버 7이기 때문에 앞에 것도 있어. 근데 요런 공부법과 관련된 걸 듣고 싶으면요. 일단 수리논술 초반 학습법 넘버 1이 있거든. 이거 들어. 이거 들어. 이건 들어야 돼. 이걸 선생님이 여기서 똑같이 반복하는 건 낭비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과학 논술이 걸쳐져 있는 학교까지도 시험 보는 친구들은요. 과학 논술 대비를 1학기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선생님이 좀 가볍게 정리해놨어. 넘버 4. 과학 논술 대비. 이거 듣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선생님 근데요. 여기 남아있는 40일 동안에 생각해보니까 내신 기간이 있습니다. 전 내신 대비하는 데만 40일 걸리는데요. 잘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학종을 쓰지 않는 경우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를 쓰지 않는데도 내신을 자꾸 챙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내신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40일 동안 내신을 많이 써먹지 않는 친구들이 40일 동안 내신을 챙기는 건 낭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내신은요. 잘 올라가지도 않고 조금 공부를 덜해도 잘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내신이 논술과 전형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와 관련된 친구들은 넘버 2의 내신의 진실도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야. 이거 다 듣는데 얼마 안 걸려. 오케이. 그리고 또 여유가 되면 다른 넘버링은 조금 급한 건 아니거든. 나중에 시간 되면 더 들어도 되는데 어쨌든 이 1번하고 과학 논술까지도 보는 친구들은 4번.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해서 고민이 아직 있는 친구들은 2번도 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입시 논수라고 해서 이거는 그냥 원래 시리즈대로 가는 거고 입시 논수는 뭔가 학교에서 뭔가 논술과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들이 요 근래 발표됐을 때 선생님이 그거를 그냥 딱딱딱 짧게 해서 정리한 거든. 그래서 이거는 건대 거 연세대 거 연세대 수능체제 없어지면서 날짜 당겨진 거.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의회는 선생님이 다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 얘기한 것도 있어요. 영상 찾아보면. 의치한 총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 의회과하고 카톨릭대 의회과가 입시가 좀 논술 입시가 좀 바뀌었거든.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실어놨으니까 해당되는 친구들 이거는 해당되는 친구들만 봐도 돼. 오케이. 어쨌든 간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얘기야. 그래서 1학기 때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1학기는 여름 특강 여름 특강 보통 이제 오프라인 위주로 얘기한 거고요. 스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 듣는 그 강좌가 뭐냐면 실전 길러잡이야. 예를 들은 거야. 이건 스윙들마다 달라. 오케이. 그래서 실전 길러잡이라고 해서 실전력을 올리는 강좌가 보통 여름에 큰 주제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가끔 보면 이제 여름에 시작하는 친구들은 물어본다고. 스윙 같은 경우에도 강좌가 기본기 강좌가 있고요. 수류연수 마인드 캠프하고 그 다음에 실전력을 향상시키는 실전 수류연수를 길러잡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스윙 어떤 걸 들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은 사실은 여름에는 이거 들어야 돼. 앞에 기본기 안 들어도 되나요? 안 들으면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겠지. 하지만 지금 7월 8월 9월의 그 시기에는 실전력을 올려야 되는 시기라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지. 기본기는 아 뭐였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학에 대한 기본이 아예 없는 건 아니잖아. 그 수학의 기본기와 논술의 기본기를 연결시키는 강좌야. 다양한 유형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들은요. 문제는 바뀌면서 여기서 다루고 여기서 다룬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식에 맞는 그런 커리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다면 기본기 강좌에 해당되는 기본기 강좌를 다 듣지는 못하더라고요. 욕심내서 다 듣는 친구도 있더라. 뭐 그거는 본인이 자기 계획에 맞게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기를 어쨌든 액기스 위주라도 액기스 위주라도 챙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1학기야. 1학기 남은 기간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기가 중요 입시정보를 챙기면서 기본기 강좌를 듣기 위한 마지막 기회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물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액기스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아 추천해 줘. 추천해 주면은 그거 듣고 어 괜찮아서 자기가 더 추가적으로 액기스 아닌 것도 듣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거는 그게 만약에 요 1학기 내에 안 되면요. 어쨌든 여름에는 무조건 이거를 넘어가라고 지금 얘기해. 이거를 넘어가라. 넘어가라. 대신 자기가 좀 더 추가적으로 듣고 싶어서 병행하는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병행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어 자기가 조금 늦게 시작해 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5월 6월 6월에 자꾸 5월이라고 그러네. 6월을 또는 7월 중반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다? 그렇지. 1학기 때 챙겼어야 되는 기본기를 다는 아니더라도 액기스 위주로 챙길 수 있다는 오케이. 그렇다면요. 꽤 따라잡는데 자기의 실천력 계획과 실천력에 따라서 꽤 따라잡을 수 있다고 봐. 그래서 늦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도 중요해. 어 늦지 않았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늦지 않았기 때문에 늦지 않았지만 빠르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갭을 얼만큼 메꾸냐. 그걸 많이 메꾼 친구들이 여름에 그치. 거의 비등비등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뭐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거 선생님 모평 이후에 6월 모평 이후에 하는 건 눕나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직은 그치 할만해. 더구나 나중에 따로 선생님이 또 영상을 찍겠지만 막차는 따로 있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정말 막차 타면 정말 퍼둘러야 됩니다. 그치? 근데 어쨌든 지금은 선생님 봤을 때는 딱 중간 정도야. 중간 정도. 더 빠르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어. 더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 딱 그 중간이야. 그렇지만 이렇게 앞에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했던 시행차고 또는 천천히 소화하면서 갔던 거 그 시간은 조금은 사라지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실천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게 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늦지 않았다라는 말만 기억하는 건 의미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모평문이라고 소고했겠지만 정신없겠지만 모평도 모평도 모평대로 잘 정리하시고요. 논술을 자기가 대비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잘 짜서 높은 실천력으로 실천한다면요. 좋은 성과 내는데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꼭 잘 계획 짜고 실천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